너무 비쥬얼 봐. 되게 크다. 저 부드러운 거, 잠시만. 진짜 맛있겠다. 예쁘다, 예뻐요. 파스타와 스테이크 총 30그릇 먹기도 해요. 오, 30그릇? 오늘부터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요. 이름하여 복불복 찬스라. 과연 오늘의 찬스는? 작곡하는 가수 유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남산종 가수로 하는 거. 지금 10개도 저는. 제가 왜 눈으로 가 왔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. 잘 먹는다. 잘 먹는 입이 야무지네. 세 명의 사장님이 뭉쳤어요. 관람객으로 돌았어요, 지금. 와, 그게 들어가네. 들어가네, 와. 근데 지금 딱 뜨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. 자, 이거 찾을게요. 지금요? 안 돼요. 안 돼요.